다음 소식입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반쪽 아킬레스건이 대량으로 유통돼서 이식 수술에 쓰였다는 의혹, 저희가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 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식약처가 권익위를 통해서 관련 제보까지 받아 놓고도 이를 무시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정민 기자입니다. 인체 조직을 수입하는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우선 모든 품목은 안전성을 따져서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대로 수입했는지부터 인체 조직을 어디에 이식했는지 등도 매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취재진이 수입 내역과 영수증만 들여다봐도 정상 제품과 반쪽짜리의 원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10여 년간 승인받지 않은 반쪽 아킬레스건 유통을 막지 못했습니다. 관련 제보를 무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업계 내부 고발자인 제보자는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진상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이유를 묻자 식약처는 관련 정보가 식약처로 전달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거짓 해명이었습니다. 권익위 문건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게 타당해 식약처와 건보공단으로 내용을 보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식약처 담당자가 직접 쓴 답변서도 있습니다.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제보를 받은 건보공단이 조사를 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이 정작 담당 기관인 식약처는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보 처리 과정과 거짓 해명에 대해 재차 물었지만 식약처는 경찰이 수사 중이라 상세히 말하기 어렵다고만 밝혔습니다. JTBC 윤정민입니다. JTBC 윤정민입니다.